자, 여기서 부정어가 오고, 뒤에 너무하다는 표현이 오면,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좀 보시겠습니다. You can never be too careful. You can never, 부정어 never가 왔죠? You can never be too careful. 너무하다는 too가 왔습니다. Too careful. 당신은 결코 너무 조심할 수 없다. 이렇게 지격이 되는데요. You can never be too careful. 결코 너무 조심할 수 없다.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I can't emphasize this enough. 나는 이것을 충분히 강조할 수 없다.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히 할 수 없는 거죠. I can't emphasize this enough. 내가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. 다른 말로 I can't overemphasize thi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I can't overemphasize this. You can't repeat this enough. 당신은 이것을 충분히 반복할 수 없다. 아무리 반복해도 충분하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다. You can't repeat this enough. 이것을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다.